보관함 이용방법 안내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소장자료 이용 중심이라는 도서관 본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개인책 반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책을 포함한 소지품은 물품 보관함에 보관 후 도서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물품 보관함 중앙에 위치한 관리 시스템 화면에 이용증을 찍어주세요. 이용 가능한 보관함이 관리 시스템 화면에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용 가능한 보관함을 선택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도서관 반입이 불가능한 개인책, 가방, 음식물 등의 물품을 보관함에 넣은 후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반입이 가능한 노트북, 필기구, 지갑 등은 도서관 지정 가방에 담아 휴대할 수 있습니다.